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 이게 노래.. 이게 뭐야? 와 노래 피지컬로 패네요. 이게 뭐냐 이게? 아! 과나님 홈바스 택.. 아 그래요? 아 이게 원래 과나님의 노래 시에요. 아 아 과나님 유명하시지. 과나님이 원래 이것저것 가사로 노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. 역시 아는 척은 갠황. 아니 근데 알고 있긴 해요. 근데 개웃기네. 귤락. 이제 귤락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. 좋다 좋다 좋다.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. 어우 야 저 큰일 났는데? 헷카림.. 뭐.. 나중에 잘 잡아보자. 아니 우리 잘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아니긴 한데..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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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잘 미긴 했는데.. 아.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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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오케 했어! 너무 좋았는데? 바로 워브그까지 싹! 뽑아줬고요. 분위기 좋아! 아주 좋아! 아주 아주 좋아! 오케이! 흐름 좋아요. 일단 바텀 분위기 좋아졌습니다. 다 당겨져가지고 이제 헷농도 좋았고 오케이. 자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. 아.. 아 근데 풀 쓰기는 늦었다. 아 근데 육육이라서 그냥 싸워야지 이랬는데 백스가 딱 내려와가지고 타이밍이 인디를 너무 못했다. 흠! 와..야.. 와..야..이게 이렇게 돼? 어..뭔가.. 안맞네? 뭔가 그냥 좀 인지하고 했어야였나? 헥카림을? 아 왜이러세요? 중간 자르기 좋았다. 중간 자르기 좋았다. 좋았다. 아.. 너무 꼬였다. 포지션. 아 근데 나 애쉬가 안 끌릴 줄 알고 살짝 좀 우덤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. 되게 이상하게 했네. 되게 이상하게 했네. 가자! 아..빨.. 지금 애쉬형이긴 미안하지만 애쉬 지키면서 하는게 아니라 모든걸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구도맞는게 더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게임이? 아 근데 다이애나 템포 맞춰서 움직이는게 조합이긴 해? 네.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다다아! 이거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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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아니 헥카림 너무 그.. 너무 그.. 시원하게 해준거 아니야? 아.. 너무 시원했다. 너무.. 너무 시원했다. 아.. 근데 아쉬운게 워머그 맞나와.. 아.. 워머그 타이밍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빨리 타.. 어! 나이스 샷! 이야.. 너무 좋아서 타 바로 이어가! 바로 이어가! 여기까지 바로 이어가! 아.. 알아라.. 바로 각보급 회피! 어.. 나 워머그야.. 물론 안터졌지만.. 여기서 룩이 수정 나와야지 워머그 효과가 터지거든요? 아직까지는 좀 감 좀 더 봐야긴 해. 그렇게 노테린거 인지하고 해! 자 이렇게! 워머그 효과 이제! 어! 아직 안터지네! 어어 터지면서 터집니다 이제! 워머그 효과가 1400? 이제 룩이 수정이랑 나와가지고 이제 되죠? 들어가자! 원래 룬으로도 이거 올려가지고 해야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내가 좀 참고를 해야될듯? 만약에 룩이로 그.. 찍었었으면은 됐었을거 같애 룬으로 그.. 생장체력으로 오.. 내 앞길을 막으면 처참한 죽음뿐이지! 여기를 에이 음 흠 어퍽카우 따쿵 따끔해요 오케이 이러고 이속 증가까지 받아주면서 따끔해요 요런 느낌 체력룬으로 확인했습니다 풀피 지렸다 아니 실화야? 싸움이 끝났는데 풀피야 사람들이 이거 날뛰는 이유가 있네 맛있네 바론도 먹을 수 있고 템포 운영이 진짜 좋다 살짝 위험한데 나? 아 카림형 오 마이 갓! 깜짝이야 따끔해요 야 워머그 이거 너무 좋은데요 진짜? 아니 이거 진짜 체력 좋았죠 이거 이동속도도 은근 맛돌인데 피통도 그렇고 진짜 좋은데 이거? 좋습니다 아 완전 맛 제대로 알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다? 이걸로 챌린저 가겠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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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주 좋아요 워머그가 약간 9레벨에서 10레벨 정도 되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동속도는 그대로 가져가되 그 성장룬으로 막아가지고 라인저 조금 살인다는 느낌으로 보고 해도 될 것 같아 카소스 먼저 가져오는 거 좋아 아 근데 렐이 먼저 가져왔을 때 효율성이 진짜 높다 이걸로 피 채워가고 나머지로 수배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도 저번 시즌인가? 렐 하면 어뷰소리도 뜯던 거 이제 이 정도면 커버하지 않았나 3승 7패 15승 21패 근데 이번 시즌 렐은 다르다 이번 시즌 렐 90% 찍어버린 그냥 놀라운 신입 그 자체 프로게이머? 아 약간 코치님들이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 유망주 이 사람 누구지?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? 30살 나이 맞아? 수상한 격은 그런 이미지까지 보여주는 벌써부터 엄청난 잠재력을 뽐내는 이제 나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 4장인 더 그레이트 서정기 가자 되게 오글거리네 하지만 나쁘지 않아 육지긋고 싸우면 될 것 같긴 한데 어 뭐야 어 씨 판정이 이렇게 돼? 어 씨 이거 GW 안 맞고 탁 해가지고 원컷 빠르게 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됐다 쉽지 않구만 쉽지 않아 아니 궁 없는데 우리? 도움을 받을 거란 기대는 없었는데 고마워 어 씨 이게 된다고? 난 진짜 롤알못이다 이런 거 보면은 어? 이게 어떻게 되냐? 아니 됐는데도 왜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진짜 잘 싸운 거야 우리는 야 우루가 야 씨 뭐야 아니 우루고 씨 이렇게 좋은 챔피언이었어? 우와 야 우루고 진짜 맛있게 하신다 어 지렸는데? 일단은 좋고요 천천히 따라가보자 약간 이기고 가는 분위기 다음 용 템포만 잘 느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자 어 일루 슛이 어서오고 어? 야 이걸 대기하고 있네 내 앞을 막으면 처참한 죽음뿐이지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? 어? 용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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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해야돼 용해야돼 내려가서 넓게 보자 카소스 뭐야 카이사 사악 이렇게 비벼보고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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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3용 막아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10레벨 찍으면서 워버그까지 환상했고 좋아 나왔다 나왔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룬의 효과랑 워버그 효과까지 딱 맞춰 선 3배까지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워버그가 바로 터진다 렛스 긋 렛스 긋 아니 이동 속도가 진짜 빠르다 이거 아니 5% 맞아? 아니 체감이 5%라는데 5% 느낌이 안 넣는데 근데 카소스 궁 써서 각은 좋아 어 이거 각은 좋았어 우리가 한타가 짱 부라서 어휴 근데 이거 우리팀이 잘해서 그렇지 이거 결과가 좋은게 아니었네 그냥 괜히 들어가 난 이거 알고 들어간거라 저는 여기 안 보였었고 그러면 다 여기 있겠구나 싶었는데 좀 뭔가 좀 아쉽네 와우 워어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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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럭스 뭐야 이거자 되는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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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기에 가지고 오구여 아 되게 게임이 사실 지금 나 겁나 요란하지만 버스 탄 거일지도 하지만 지렁이도 꿈틀거린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지 아닌가 열심히 나잖아 발사! 가라! 그렇지!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좋습니다 아 나는 드라이 웨이브 컨트롤 함 미드까지 밀면서 압박감까지 넣어주고 어 잠깐만 게임 끝나나? 게임 끝날 것 같진 않은데? 어허허허허허허! 괜찮아 괜찮아 나 강해 바로 잘라주고 여기서 뭐다? 워머급! 쩝쩝쩝쩝쩝쩝쩝쩝! 과감한 이니슈! 찍고! 이렇게! 아! 까비! 제가 너무 좋았다. 어서! 오버그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약간 셔틀 느낌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체력봉 셔틀? 탱 역할을 많이 하고 시식이 연기를 해버리니까 나름의 기대가치성이 높은 친구. 알리스타도 그래서 워모그 지금 자주 간다는데 알리스타랑 에스코트 하겠습니다. 나이스! 아씨 잠깐만! 아니 나 이거! 아니 나 이거! W 누르고 꾹 누른건데 아씨! 오버그 피 채워줘! 예전쟁! 내가 뭐ashed지? 그냥 내 몸 같게! drummer 오른쪽 윽 워 amiga 흐름 분위기 매끄럽게 잘 이어갔습니다. 이미 점수 때는 금화긴 한데 그래도 더 올라가야지.